안녕하세요 여러분 이거 맞나? 이거 이렇게 하는 거 맞나? 안녕하세요 반가워요 안녕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지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랜만입니다 맞아요 잘 지내셨죠 다들 안녕 다들 잘 지내셨죠? 갑자기 큰 긴 이유는 저번째 친구들이 해가지고 나도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지금 켰어요 오늘 그냥 좀 자다가 지금 작업실에 왔어요 감사합니다 예슬씨 여전히 예쁘다고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아이고 아 펜싱보느라 시간이 없구나 아 그럼 펜싱 보고 오시죠 저 좀 하고 오겠습니다 펜싱 보고 오세요 여러분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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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